와 대박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 여기서 갑자기 랩을 해버려요 Get away, get away 나는 이경지 Put your ways up, come on Get your ways up, come on Put your ways up, come on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본업을 또 시켜주세요 우리 월드컵 영지가 래퍼라는 거를 나는 래퍼다 우리 또 용진이가 제 영혼을 힙합으로 때려붙게 해주셨던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에게 이 노래를 받습니다 Drop the beat おー Spit shot Yeah 돌짱하면 사람도 예루삼라도 있어 오늘은 신나게 놉시다 Say 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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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책 우리의 일규로와 수목금끈끈 가득 쌓인 오버 때문에 틈틈틈! 해가 떨어졌으니 전화기를 꺼무도 목기로 줄 속죽! 아니 저 오늘 제가 이렇게 랩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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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10시부터 사이먼! 하이! 사이먼! D-O-N-R-N-R-C-O-O-O-O! 1998 당신의 고향은 HipHop을 모지 랄리와 킵 루츠 두 사람은 나의 OG 난 Bad Boy 대신의 교복에 Flip Flop 신 시간에 춤군보다 HipHop, City와 Beatbox Like Club이 콜라 태그로 바뀌던 시기쯤에 무대를 잃었던 내 람들은 부지기수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끝시절의 데모테이프 그때보다 순수한 건 이제 못 내놓는다 플랜 보면서 부러웠던 Soul 내 꿈은 기차로 딱 4시간 거리에 있었어도 부모님 믿음 없인 힘이었던 내 A.K.A 어쨌든 음악은 내 삶의 첫걸음을 떼게 했네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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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닉! 사이먼! D-O-M! 사이먼!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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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컴백홈에 함께한 슈퍼스타인 우리 쌈디 앤 그레이! 쌈디 쌈디! 반갑습니다 아 아니 우리 그 사이먼 도미닉은 요건 쌈디가 만든 노래인가요? 저랑 그레이가 만들었죠 아 그레이가 비트는 제가 만들고 이제 가사하는 형이 또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항상 막 J.I.P 형님이나 용감한 형제들 보면은 인트로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시그니셔상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에 요구하거든요 브랜드 로고처럼 왜 안 들어가냐 이거 볼륨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레이! 이렇게 나오게 듣기 좋아요 그거 그거 본인 목소리신 거예요? 그거는 자이언티 목소리 아 자이언티요? 몰랐어 자이언티가 처음에 제가 데뷔했을 때 깜빡이라는 노래에서 저를 이제 샷아웃 해준다고 해준는데 그걸 계속 이제 도용하고 아 하고 있는 거 그게 원조는 J.Y.P죠? 어 그쵸 J.Y.P J.Y.P는 원조 아닙니까? 브레이브 샌 맞아요 용감한 형제 아니 근데 쌈디디랑 그레이가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요 일단 뭐 재석이 형이 하시는 걸까? 재석이 형이 하시는 거면 사실 딱 국기 원탑이죠? 앞에서 잡았어 이미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어 어 빌 좋아 탄탄하네 재석이 형이 하시는 걸까? 재석이 형이 일단 뭐 하시는 거면 사실 딱 국기 원탑이죠? 저는 용진이 형과 또 이제 영진 씨 보러 왔어요 다 처음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 아이템 자체가 되게 신선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살던 자취방을 다시 한번 가보는 거니까 가서 이제 그거를 또 메이크오버 시켜주고 약간 뭐 그런 거니까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 또 쌈디가 아니 선배님 레이블 하나 차리세요 무슨 레이블이요? 힙합 레이블이요 제가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아 제가 레이블 한번 차리라고요? 네네 한번 차려주세요 영진이 뭐 재개혁 시즌이니? 아 네 슬쩍 거처를 옮길 때가 돼가지고 아 영지 아 월드컵 영지 재개혁 시즌이야? 아니 선배님이 레이블 차리시면 월드컵 영지로 들어가요 아 진짜? AOMG는 어때요? AOMG는 어때요? AOMG는 어때요? AOMG? AOMG에서 이렇게 섭외가 오고 제석이 형 레이블이 섭외가 오고 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레이블이 여기는 AOMG잖아 우리는 아직 뭐 정하진 않았지만 메뚜기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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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게 안 좋은데 암살이 죽었네 포블란! 내 이름을 뒤집어 놓으셨더라 뒤집어 놓으셨더라 아니 어떠세요 힙합 선배 두 분이서 봤을 때 영지가 요즘 어떻습니까? 제석 선배님 옆에서 유영지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영지 유영지 족보가 바뀌었어요 내가 라인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영지는 영지 때문에 라인을 만들었어요 선배님 라인은 없으니까 핏줄은 있어요 나는 이런 모습은 어때요? 힙합하는 후배가 피지컬이 너무 아까워 여기에서 예능에서 썩기게는 아까운 피지컬이라서 영지가 목소리 톤이 진짜 좋거든 맞아 아까 전에도 엄청 잘하가지고 남자보다 더 성량이 발성이 좋으니까 영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랩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얘는 진짜 방송 씹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월드 차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있어 만약에 진짜 있어 만약에 형이 진짜 메뚜기 월드라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많이 주는 이쪽이 조금 높은 아 진짜? AOMG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저희는 돈을 안 아끼니까 돈을 안 아끼니까 아티스트한테는 돈을 안 아끼고 저기 또 플렉스지 저희는 아티스트한테 느낌 무섭게 느낌 무섭게 느낌 무섭게 아니 뭐야 뭘 흔드는 거야 지금? 무지개 손목 안에 무지개 날씨는 어둡지만 무지개가 떴어요 너 저기 건강 이런 거 다 차크해준다 저는 이런 거는 동 이거 운동할 때 심박수 이런 거 맞아요 사실 금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싼 거요? 그 동이잖아요 동 동이잖아요 동 무지홀드야 무지홀드야 무지가 안 맞지 않아요 동이 무슨 동이야 아 형 죄송합니다 쌈디 쌈디 쌤 형 쌈디 용진 씨 아 로즈볼드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우리 그 저기 쌈디가 오늘 딱 보니까 그 저 핸드백이죠? 아 이거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괜찮더라고 네 아 그래요? 나도 저 정은이 핸드백 아니 멋있어 네 멋있어 아니 사실 뭐 휴대폰 넣을 데도 없고 저기 그 그레이 씨는 저거 가방 보세요 제 와이프 저기 파우치 하나 들어가는 거 파우치 이거 이거 찍는 거 아 그러니까 아 지디도 저렇게 하더라고 아 진짜요 지디도 저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가방의 활용도가 뭐예요? 도대체 활용도는 뭐 거기에 뭐 마이크를 넣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뭐 폰 이렇게 있고 폰 저런 거 넣고 다니는 거지 마스크 있고 뭐 손 소독제 있고 알뜰한 탈뜰하게 신경도 그 다음에 이제 핫팩 이렇게 딱 놓으면 근데 쌈디야 너 입술이 파래졌다 저기 추억 가져와 빨리 가면 안 돼요? 여기가 추억 가져와 와 진짜 오랜만에 나 와 진짜 오랜만에 나 와 오늘 이렇게 먹고 있는지 제가 상시로 어 있어 있어 또 있어 와 대박 진짜